I don't get but w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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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티밋지 태그를 걸고 SNS에 올리시면 추첨을 통해 어마어마 어마어마한 상품이 간다고 하네요. SNS에 올라가는 거니까 좀 예쁘게 캡쳐해 주시길 지금 캡쳐서 하는 거예요? 지금 딱 진짜 예뻤어 당신이 당첨될 거예요 너무 잘했어 매끄럽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애들 다 맛있기도 하고 와 진짜 웃겨 말하세요 입은 움직여야죠 그러면 오늘 체력이 또 MC일지 뭐 뭐야 언니 미안한데 잠깐만 이제 이지현이 졸린 것 같아요 문장에 문단 문단 잘하고 있어 전지적 참견 시점이었습니다 전참시 매니저님과 함께 또 우리의 일상생활을 그렇게 닿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지금 프롬포터에 우리 매니저 매니저님 성함을 세자를 이걸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매니저님이 어떻게 읽을까요 읽을까요? 초성만 공개 아이솔레이션이 오 말까요? 비읍 시옷 히읍 안돼요 다 그리잖아 언니 여기 막일 수 없어 자 유나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니가 알려줬지 이런 교관 아니지 좀 더 이걸 줘야 돼 이거 달라 달라졌나요 그쵸? 고마워 그쵸? 하나 둘 셋 넷 왕 투 감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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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의 사기인데 누가 영웅을 대접해줄 겁니까? 남은 인간이 없는데 좀비 재성 선배님 사진보다 이번 인간 재성 선배님 사진이 때깔이 더 좋습니다 아니에요 때깔은 1분이 더 좋으세요 아니에요 더 행복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현령이는 저 끝칸에 살아남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? 다음번에는 꼭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득 못해서 근데 얘 나 혼자서 설득했을 때보다 더 안 좋아 미안 미안 우리 둘이 시너지가 안 좋나봐 미안해 다음번에 이쪽이 다음번에 다음번에 셀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